안녕하세요 굿모닝 총각입니다 오늘 고객님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134 7524 차량 알티마 2020년식 3만 키로 탄 차량이구요 고객님께서는 지금 부산에서 KTX 타시고 지금 이제 올라오고 계세요 올라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약간 검수랑 그 다음에 잠깐의 촬영만 하려고 잠깐 왔습니다 고객님 올라오시기 전에 저희 직원이 검수를 진행했었구요 제가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검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구요 저희가 이 차량을 고객님께 추천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사실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 카페에 네이버 굿모닝 총각들 카페 회원가입 해주셔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상담을 드렸습니다 상담을 드렸고 3대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 진주색 앞에 있는 이 진주색을 결정을 하셨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 차가 100만원 가량 저렴 했구요 그리고 색깔도 진주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때 다른 색상 보다 월등하게 가격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넷도 열었구요 엔진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동의 색깔 너무 좋구요 지금 전혀 완전 새거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보시면 엔진쪽에 이상반응 없고 노유도 없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구요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께요 벨트 당연히 이상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미션쪽에도 이상 없구요 브레이크어에 이상 없구요 일단 사고가 이게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이제 휀다 쪽에 갈린거 없고 이제 본넷도 쪽에 갈린거 없구요 색깔도 똑같구요 이쪽에도 보면은 완전 흔적이 없습니다 이쪽 주수석도 흔적이 없구요 가까이 오셔야 되요 고객님 제가 이제 이거 다 열어보셨어요? 우리 직원이 확인 시켜줬나요? 아 요거 요거를 봐야되요 요거를 봐야되고 요거 이제 휘발유라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사실 이거 우리가 교환해 놓은거에요 엔진 엔진을 한번 교환했기 때문에 더 안가셔도 되요 또 새거니까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하실건 사실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찾으신거에요 고객님 알티마를? 아 사모님께서? 아 2차를 타고 싶어서요 이게 딱 저희 매장에 3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게 진주색이라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방문하셔서 그래도 괜찮죠? 만족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차 있죠 의심을 처음에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